합니다 아 한번 털렸기 땜에 아 다시 하죠 재롬의 위스키 한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물자를 조달할 수가 없어서 마사라에 가서 물자를 조달하러 가는 겁니다 어려움으로 하죠 아까 했다가 탈탈 털렸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좀 해보죠 강습병 쓰라 그래 강습병 좀 쓰자 어렵네 이거 되게 어렵네 게스도 많이 필요하고 경비가 삼엄한데 여기가 어떤 맵이냐면 아 뭐였더라 기차 쫓아가서 죽이는 맵이죠 기차 터트리는 맵 협동전에도 있었죠 그게 금앱이랑 비슷한데 두 마리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오고 방향이 약간 다르구요 병사가 좀 병 본진에 많이 오구요 강한거 더 하고 필드에서 돌아다니는 무법자들이 있습니다 무법자들이랑 쟤네가 말 맞물려 줘야지 내가 좀 편한데 일단은 멀티 쪽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근데 공간이 좁더라구요 멀티 쪽에 벽위에 병사가 가는지 확인을 하고 해봐야지 뭐 아휴 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강습병 위주로 좀 하자 하고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자원같은거 빠르게 회수해 주구요 빠르게 회수해 주구요 뭐 난리났죠 지금 회수해 주구요 여기저기 있더라구요 자원이 회수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설 올려줍니다 자 위쪽에서 내려오고 아래쪽에서 안오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서 상대를 해 주죠 좀 나중에 잡으라고 강습병 뭐 그냥 죽여도 되지 않을까? 그냥 잡으세요 여기저기 여기로 가서 여기서 여기서 죽여 기다리고 있다가 자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잡고 좋아좋아 회수 빨리 자원좀 다해서 열심히 해야겠네 3사처럼 대충하면 되는게 아니네 열심히 좀 해보자 자 이제 올려주고요 보급거 투하 하죠 자원이 한정돼있으니까 많긴한데 가서 이것도 깨주고 가자 여기는 강습병 하자 하라고 하니까 가스 보내고 장점이 적들이 올 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빛이 6마리가 나오죠 강습병이 되게 세서 이길겁니다 오딘 등장 게임 마지막에 오딘이 등장합니다 좋아요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등장하는거보다 훨씬 낫죠 좋습니다 이동으로 또 일시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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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좋아좋아 매기고 그그그그그그그 이게 이름이 뭐지? 군수공장? 아 군수공장 아 이름 멋있네 자 뽑아주고요 최대한 늦게 죽여야지 제가 편하다고 그랬으니까 약간 시간을 두면서 죽이겠습니다 그냥 부셔버릴까? 아냐아냐아냐 어제 빠르니까? 방어력도 업글하고 천천히 하자 설마 집 때리겠어 집은 좀 미리 가속도 캐 놓고 해야지 몇 업까지 되는지 모르겠네요 문제 뭐 오 좋아 기계병들을 발견했어 자동포탑 자동포탑 여기 먼저 깨러가죠 가스 더 가스 더 가스 더 그치 좋아요 야 빠르다 일로 들어가면 되나? 좋아요 오 야 잘 부시는데 화염차 150에 25에 0 좋은건진 모르겠습니다 가도 알못이라 아 온다 저거 깨고 가야되나? 아니면 뭐 지금 이거 하고 가야되나 온기네 체력은 이게 두배니까 이거를 몸으로 세우죠 가자 가자 본짓 맞고 아 그냥 내줄까?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갔다가 괜히 애매하게 어 좋아 좋아 허염차 몸빵 좋아 저거는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님 말고 안쪽은 일인가요? 하늘에서 업그레이드 워 그른거 같은데? 아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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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때 하나정도는 저거가 탱크가 있더라구요 저기 가보니까 여기다가 박아놓자 활성화 하면 되죠? 자 박아놓구요 저걸로 막나 본데 공격력 공격력 아 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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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뢰 50원 화염전차 100원 화염전차 좀 뽑자 가스가 없다 수비도 하고 얘네가 나랑도 싸우고 적이랑도 싸우는데 되게 약할줄 알았는데 은근히 세더라구요 가능하면 안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약할줄 알고 나댔다가 작살날뻔 했거든요 건들지 않겠습니다 가자 가자 야 빠르다 화염차 빨리 깨자 먹고 돌아가고 어디 여기서 얘네 만나 싸우거든요 둘이서 얘네들 이렇게 붙여주고 약간 이런거 얘네들 뽑아주고요 여기도 뽑아주고요 화염차 딴건 몰라도 저거는 하고싶은데 이거 아 멋있게 생겨서 세개 하나 아 왜 안만들었어 매끄럽게 좀 할라 그랬더니 이겼네 크 아 아 이렇게 안보은데서 이겨버리면 곤란한데 플로리 이번엔 더 치절겠지 알았습니 자아 이거까지 막고 저 위로 가죠 그 자유의 날개처럼 방어 타워도 막 짓고 그래서 불편해지기 때문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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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래쪽이야 아래쪽이야 아래쪽이었어? 아 아 먹고요 어 됐다 세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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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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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가 깨주니? 그런거 아니고요 어 좋아요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일단 가죠 배치하던 말던 간다고 어디로 가는건데 내려가죠 어 좋아요 가면 되겠네 탱크 겸 배치하니까 막 쏘더라구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빨리 깨고 오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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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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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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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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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자 어디가는거야 얘네 일단 일단 저금만 하고 공장 방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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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아 이렇게 부위치네 이제 이겠지 야 뭔가 되게 그치그치 싸우는거 같은데 좋아좋아 아 입구에서 이거 밝게 할걸 됐다 이거는 정면으로 어 무난하게 할거 같은데 아까 털린게 무색하게 그 뭐냐 업글 해주구요 하늘에서 죽음이 어 저렇게 막 미쳐 치면 좋지나요 야 좀 무겁게 오는거 아냐 너무? 자 이리오세요 자 털들여주구요 얘가 뭐 쓰더라구요 충전미사일을 발사한다는데 아예 뭐 쓰면 좋지 아 아니야 치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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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아파 아아 드럽게 아프네 지금 반도 못먹은거에요 설마? 아니 뭔 놈의 게임이 이제 가져갈거 다 가져왔거든요 설계도구 보고 땅거미지래가 쟤가 알기로 쏜 다음에 보이는걸로 아는데 모르겠어요 보이는거 맞나요?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언제나와같이 보급구가 막혔구요 어 아 절로 가네 이 언덕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다 베럭 하나 지어서 뛰어서 시야 확보하자 잠깐만 잠깐만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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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좋아좋아 하긴 한데 쓰가 안 내려갈거같아서 문제네 어 그치 그치 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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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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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야 재밌는데 아 그래요? 요즘에 괜찮아요? 안해봐서 몰랐습니다 자 어 이거 좋은데? 되게 비싸서 내가 멸시했는데 괜찮네 이거랑 강습병 좀 더 뽑자 이것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네요 가서 저기 가서 저기서 이래 저기서 재직하시구요 올려서 뭐 시야 확보 같은거 하자 자 여기 하나 더 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할 수가 있나 이거 잠깐만요 아 이제 보이네 아 저렇게 비열하게 뒀구만 여기 좋네 보여 놓으니까 개꿀이네 지네 터질 날이 없는데? 깨고 어우 좋구만 여기 많아 보내자 빨리 그치 그치 건너올라나? 이거 깨고 어 먹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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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운 게임 내려와 내려와 올라가고 돌아가고 일하고 여기서 구경하고 여기다가 뭐 뽑자 막아놓고 뽑으면은 내꺼 아닙니까? 아 치사한 것들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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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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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처리 여기도 여기도 처리해 여기 처리해 내리고 여기다가 아 헬병 좀 뽑고 헬병 좀 뽑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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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야 투견 멋있네 이거 투견 뽑으라고 그랬거든요 설명해 이걸 깨자 해병이 없네 죽어서 그치 야아 뭐냐 저거 개쩌네 근데 보험자들이 사라졌거든요 이렇게 보내고 이번엔 싸우지 말자 얘네로만 해결하자 이라고 오개하고 오개하고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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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뭐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그치 그치 마지막 전투에서 그 뭐냐 오딘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전투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내가 쳐들어가는게 있나보다 야 좋네 좋구만 아이 힐러 둘 아 힐러 둘 좋아요 어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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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난해 뭔가 무난해 이걸로 하자 그냥 해병으로 화물차량 아이씨 어 그래 그래 일단 가서 얘네로 쏘고 화물차량 올라가서 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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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여기도 있네 좋구만 서른여덟개 서른여덟개 이거하면 마흔한개 문하에 깨겠는데 아까 너무 고통받았던거에 비해서 흫 막 절로 갔더니 막 여기 때리지 저기 때리지 아주 난리를 지기더니 괜찮네 이제 탱크 있어 탱크 있어? 탱크 있어? 탱크 있어? 탱크 있네 탱크 일열로 구조물만 되나? 궁극을 갈 때 충격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자 자 다들 들었지? 이번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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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이라도 있나? 아 저쪽이네 아이씨 아이씨 건담이야 아 저쪽이네 추견속도가 2.8 메딕이 2.2 메딕보다 빨라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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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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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모험자들 좋은데? 나름 나름은 개프를 그냥 가자마자 사라지네요 여기 찍으면 되겠다 200 이거 불금도 찍고 이거 올리고 어어어어어 야 마지막 거라고? 저거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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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 뭐야 어디야 어휘야 잘 잡는데 빨리 빨리 먹자 야 잘 양념 치는데 괜찮은데 아아 왜 그랬어 어 저 거대한 병기는 뭐야 쟤랑 싸우는 거야? 아 잠깐 저거 너무 사기 아닙니까 잠깐만요 체력이 안 뜨는데요? 사기 물도 다 체력이 안 뜨는데 그냥 아예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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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저쪽이야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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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야 7500? 이거만 죽이면 돼? 야 저기로 올라가네 근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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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돼 먹은 거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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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어디야 자 다들 들었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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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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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 말이네 힘을 보여줘 약한데 이거 쓰레기인데? 가서 죽이면 되겠는데? 내려와 내려와 저 길목에서 그냥 죽인다 일로 오고 사신도 울리고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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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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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닌 거 같아 자 야 짱 좋은데 으응 아 배고파 아 오늘 뭐 3개 정도면은 이거 개판으로 어우 야아 진작에 쓰지 저거 썼으면 나 졌을텐데 제롬 모리스 너만은 반드시 이 손으로 직접 죽여주마 야 5딩 멋있다 아 이렇게 해서 5까지 끝났네요 그럼 다음거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일반뿅